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공항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저렇게 애쓴다고 하더라도 본인 문제에 대해서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전효옥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렇게 폭탄 발언이라는 보도를 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김건희 씨를 극찬하며 만일 저 자리에 이재명이 서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굳이 뭐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반대 진영의 비난은 무지하고 생트집 잡기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전효옥 씨야말로 문재인 정부한테 얼마나 막말해됐습니까? 이러니 많은 시민들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애초에 이재명 의원이었으면 저 자리엔 가지도 않았다. 저렇게 되돋는 논리로 실드치는 모습이 철양할 뿐이다. 대한민국 국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실드칠 수 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저렇게 세일즈 외교라고 띄워주고 15분간 15개국 정상을 만나 대화했다. 이런 돼도 않는 헛소리를 좌동국 같은 사람들이 기자랍시고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늘씬한 키에 예쁜 외모는 셀럽의 필요 조건일 뿐 이런 얘기까지 실었던 사람입니다. 그 전부터 어떤 보도를 했는지 아실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심지어 이런 패션으로 마드리드 시장을 찾아서 황당한 쇼를 하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리 저렇게 쇼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경 지지율로 평가를 받는 건데요. 순방효과 없다는 결과가 나왔죠.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무려 한국 갤럽 결과입니다. 이로써 확실한 위기 징후라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고 데드크로스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데다 무려 10%나 하락한 건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란 거죠. 대구 경북과 50대의 이탈이 도드라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빠르게 퍼지고 있죠. 부정평가 이후로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사를 꼽은 비중이 전주보다 5%나 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김승희, 박순혜, 한동훈 이런 사람들의 과거 만행과 지금 막나가는 행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건데요. 이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현 정부의 첫 경제성적표 비판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역적자 건국 이래 사상 최악이라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 핵심 원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소통도 똑바로 못하고 있으니 기자들 사이에서도 부글부글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출입 기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소통법에 비판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기자들과 가장 자주 접촉하는 대통령실 인사가 대변인실 관계자들인데 이들 또한 무능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거짓 해명 논란도 있고 혼선의를 일으키면서 논란을 키웠던 일도 있고 취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진 데다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의중이나 의미를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출입 기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도 전했고요. 방어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질문할 게 많은데도 강인선 대변인은 그냥 이걸 끊어버리고 가버린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들과의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위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는지도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실 마이크에 대한 지적은 언론을 통해서도 제기되고 있죠. 핵관이란 말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의 참사도 이어지고 있는 데다 현 홍보수석은 오죽하면 대통령보다 더 보기 힘들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거죠. 출입기자들의 취재 지원을 관장하는 국민소통관장 또한 공식석상을 잘 안 찾는다는 거고요. 기존 청와대의 춘추관장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풀단에 속하지 않은 매체들은 공식 행사사신조차 받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매체에 따른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메이저 언론 발언에서 많은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들도 똑같은 생각하는 게 아니냐? 쉽게 말해 끼리끼리 똑같이 어울린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윤석열 정권에 기대할 건 하나도 없다. 첫째, 능력이 안 된다. 둘째, 경험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셋째, 전문인력보단 인맥에 얽히고 설킨 구성원으로는 절대 안 되게 돼 있다. 이런 비판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김승희 후보의 논란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요. 재본 안 하는 문구점에서 재본비를 무려 21만 원이나 썼다는 것까지 드러났고요. 특정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은 품목으로 영수증을 끊는 등 입법정책 개발비를 사용한 게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승희 후보 측에선 이런저런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더 커진 상황이고요. 심지어 가짜 영수증을 끊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 정치 자금 털기 목적으로 1원 단위까지 맞춘 영수증을 임의로 처리한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제기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고 관용으로 사용하다 수요하게 된 렌터카의 보증금, 배우자 차량 보험료를 정치 자금으로 지출하고 장관 후보 되기 전까지 돌려주지 않아서 정치 자금 사적 유용 논란에도 휩싸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에 윤석열 정부에 딱 맞는 사람을 데려왔구나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티나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